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웰스 심플 트레이드 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식 거래 그리고 크립토 사이버 뭐랄까 크립토 비트코인 이런거 이더리움도 함께 될 수 있는 웰스 심플 트레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심플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에서 핸드폰 앱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거래 어플로 수수료 면제 공짜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확장을 해서 크립토로도 거래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btc 그리고 이더리움 eth 이것도 사고팔고가 가능하게 됐고요. 나아가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은 핸드폰 화면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이거든요. 컴퓨터 화면으로도 요렇게 지금 베타 버전이에요. 지금 베타 버전으로 지금 어느정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여러분 요걸 사용하시려면 캐나다 가나다의 은행 계좌가 있으셔야 돼요. 뭐 한국은행 계좌로 요걸 틀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 제가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링크 알려드리면 서로 좋은 거예요. 저도 10달러 여러분도 10달러를 받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누가 추천했냐 하면 추천 아무도 안했다고 하면 그냥 도꼬다이로 그냥 빵원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저도 저도 다른 사람 친구 링크 타고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10달러 받았고요. 그리고 뭐 네 이게 이제 제가 입금한 금액이고 뭐 그냥 체킹 어카운트 연결하셔도 되고 TFSA, Tax-Free Savings Account 이거 연결해서도 되고요. Add an Account 보이시죠? 네 요거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월인 버펜이 샀다는 베리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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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자의 규제, 오마이 현인, 이걸 딱 클릭해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그러면 금방 끝이에요. 추스료 면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빵원이에요. 요거 좀 신기한 거, 크리톡 요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더리움을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멜스 심플 이거 해서 사용해도 되고 뭘 매매냐? 내가 그냥 컴퓨터도 있겠다. 내가 그냥 최고를 하겠다 하면 이전 동영상에 이더리움 최고라는 거 동영상 친절하게 완전 스텝 파이 스텝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채굴하셔도 돼요. 저는 어쨌거나 크립토는 안 사고 있습니다. 이제 사려고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BTC을 누를게요. BTC 산다고 누르면 요 화면으로 지나갑니다. 보이시죠? 웰스 심플 트레이드 앤드 크립토 주식 거래와 크립토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원만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지난 5년 이런 식으로 차트도 보여주고요. 그래프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하면 여기 비트코인 크립토 통장에 돈을 넣어야겠죠? 현금을 지금 0원이에요. 전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크립토 통장에는 주식 통장에만 아까 5천 몇 달러가 들어있는 거 보셨죠? 예전에 제가 요거 서비스 시작하고 사토시 좀 샀어요. 비트코인 사토시를 샀는데 올랐을 때 팔았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이미 해봤으니까 오늘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운데 비트코인을 사겠다? 점 공공 그러폼은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비트코인 한 개에 2200, 986 달러가 필요하죠? 만 원이 필요하죠? 2200만 원 여기가 또 수수료 팔 때랑 살 때 가격이 살짝 달라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짝 더 줘야지 지금 0.999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9999 하게 되면 23000 이 정도로 해야 되나? 어쨌거나 이렇게 좀 숫자 맞춰보면 23100 달러를 내면 이제 1 비트코인 하고 2778 사토시를 까지 구매가 가능하죠? 바이비트코인 사겠다? 하면 저 지금 보면 어 스크립트 통장에 돈을 안 넣었다고 해서 지금 안된다고 펀드가 모자란다고 나오는데 돈이 있으면 그냥 뭐 바로 이제 구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밑에 그 글쓰는 란에다가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표현 가입을 하시고 서로 10달러씩 앞서 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